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스터 이병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아이언 특집 시리즈를 한다고 예고를 드렸고요.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는 2탄이겠지만 바로 사이드 글로우를 이해하고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쉬우니까요.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께 사이드 글로우에 대해서 이골이 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우, 지겨워 죽겠어. 뭐, 야, 또 이병욱이 또 사이드 글로우 얘기하지 않든? 그 정도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께는 사이드 글로우, 사이드 글로우, 옆구리 치기, 옆구리 치기, 옆에서 때려! 그렇게 강조를 할 겁니다. 왜? 다운 글로우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제가 사이드 글로우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일찍 나오네요. 여포 존입니다. 여포 존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드 글로우를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스몰 스윙입니다. 스몰 스윙인데, 물론 제가 스몰 스윙, 누구나 130m에서 150m를 칠 수 있다는 주제로 레슨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내려다보지만 이걸 그대로 놓고 클럽을 그대로 놓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직도 드라이버 때 우측으로 밀리는 분들은 여기에서 그대로 놓고 머리를 뒤에서 보세요 하니까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니까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 때 늘 열려 들어오죠. 그런데 놓은 상태에서 머리만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클럽이 굉장히 닫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느낌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머리와 클럽 헤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레슨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하고 뒤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옆 포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오른발과 왼발 사이의 공간, 실질적인 타격 구간인데 이 타격 구간에서는 왼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 데리고는 오지만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오른손이 힘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드라이버, 아이언, 지금 제가 수행을 크게 했나요? 그런데 한 157m 정도 나갔죠? 또 보세요. 옆 포존이 진짜 무섭습니다. 이렇게 보고 오른손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자 오른손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제가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를 하니까 약간 저도 돌아가면서 정확히 전곡을 못 찍고 레슨을 해드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험이 되니까 뭘 드려야 되는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옆 포가 하는 역할은 오른손이에요. 옆 포가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드라이버 안 본 분은 옆 포존이 뭐예요? 옆 포존이? 그러면 오른다리에서 왼다리 사이를 옆 포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왜? 옆 포는 싸움을 제일 잘하니까. 그리고 이 옆 포존에서 만들어지는 거리가 내가 날릴 수 있는 거리의 8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옆 포존에서는 오른손이 옆 포 라고 했고 왼손은 동타기라고 했죠? 그래서 저치고 때리고 뭐 돌리고 덮어 뒤집어 덮어 이 느낌이 아니라 옆 포존은 철저하게 저치고 때리고 저치고 때리고 저치고 때리고 의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저한테 덮어 뒤집어 덮어는 뭐야? 그거는 왼손이 개입이 됐을 때 스윙이 커질 때 덮어 뒤집어 덮어 할 때 손목이 딱 때리는 그 구간에선 다시 여포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이드블로우를 제대로 때리는 연습을 하려면 시선을 우측으로 놓고 옆을 봐야죠. 물론 평생 이렇게 치는 거 아니죠? 점점 제가 돌아오게 하는 거 알죠? 사이드블로우를 할 때는 옆을 보고 오른손을 젖혔다가 그냥 이르렁머리고 쫙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정상적으로 클럽 페이스를 돌리지만 않았다면 이 공은 똑바로 가다가 왼쪽으로 돌아올 거예요. 저는 약간 밀어 쳤지만 옆에 보고 좋죠? 이런 식으로 오른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왼발 디리는 것도 배우셨죠? 드라이버 때 좀 많이 해놓으니까 대화가 되네요. 오늘 모르셔도 돼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 주제 그럼 다음에 새로운 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주제가 나오면 다음에 못 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럼 또 중첩해서 그 다음 거 조금 드리고 조금 드리고 해서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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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들이게 하는 패턴이 제가 레슨을 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못 쫓아온다고 해서 절대로 조바심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매일 보셔도 돼요. 아니면 못 쫓아오셔도 돼요. 자 다시 오른쪽 보고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저쳐 오른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쳐 때려예요. 저쳐 때려 자 그러면 슬로우 모션 보여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옆으로 봤죠? 그러면 대부분 다 백스윙 할 때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쳐 동작을 하면 저쳐 동작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대로 손등이 그대로 들어가요. 손등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딱 오른손 젖혀 때려. 이때 오른손을 보면 오른손을 저쳐 때려 할 때 클럽 페이스가 절대로 돌지 않아요. 저쳐 때려 사이드 블러우의 여포는 명령어가 저쳐 때려 저쳐 때려 저쳐 때려 이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상황에서 보고 저쳐 때려 이런 느낌이죠. 또 거의 오른손은 왼손을 걸고만 있는 느낌 보고 저쳐 때려 이런 느낌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씩 반동이 생기면 놓고 저쳐 때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작을 해보면 보세요. 저쳐 처음에 이렇게 했다 치지만 이제 칠 때는 결국에는 선수들도 이렇게 왔다 결국에는 이렇게 사이드로 친다고 했죠. 그럼 저쳐 때려 오 이거 무슨 자세예요? 절 띌 자 세 저쳐 여기 옆으로 봤죠? 저쳐 때려 선수들이 왜 이런 모양을 만든다고요? 멋있게 하려고? 안 끌려 나가려고? 헤헤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드 블록을 하려고 머리 뒤에 두는 거예요. 그래야 공이 보일 거 아니에요. 뭐 저도 사실은 뭐 죄송합니다. 뭐 여기에서 머리를 뒤에 둬야 줄다리기를 어쩌고 해가지고 왜 컨벤셔널 스윙이니까 컨벤셔널 스윙은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저도 이해를 돕고자 이병옥의 언어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다 불필요한 말이었다. 결국에는 공은 옆에서 쳐야 되고 그런데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교수가들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다 보는데 끌려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공 옆에를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머리가 나가요? 이렇게 되면 위쪽으로 가는데 옆에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머리가 나가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젖혀서 옆에를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때리기 바빠 죽겠는데 젖혀. 이거 때리기 바빠 죽겠는데 머리가 나간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골프는 여러 가지 좋은 이름들을 많이 붙여주시던데 실용주의 스윙 아니면 실용 골프 보통 컨벤셔널이 있으면 이병욱은 프랙티컬 리슨 앤 리피트 프랙티컬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프랙티컬 스윙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옥스윙입니다. 이병욱은 옥골프, 옥스윙, 옥드라이버, 옥아이언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옥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는 이퀄 옥골프, 옥스윙 그렇게 좀 세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손 그대로 젖힌다고 했어요. 클럽 페이스 뒤집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이 정도만 쳤을 때 충분히 그 힘에 의해서 옆 호존에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손목에 의해서 털었지만 제가 여기서 몸부림을 친다면 엉덩이까지 돌리는 몸부림까지 친다면 옆 호존의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고 거의 160m를 손목 액션으로 친다는 거예요. 제가 보통 그라파이트 아이언으로 예전에 스틸 아이언 칠 때는 한 155m에서 160m 정도로 7번 아이언을 쳤거든요. 그런데 7번 아이언을 요즘에는 그라파이트로 치면 한 170m 정도를 칩니다. 그런데 FF247은 190m에서 195m 정도 치니까 두 클럽 정도가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가니까 절대로 제 기준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사이드 블로우는 왼손 어찌고 할 필요 없다. 일단은 옆 호존에서 오른쪽 손을 이용해서 쳐서 순간 동작을 최대한 늘려줘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요. 왼손의 역할은 뭡니까? 왼손은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쭉 하는데 왼손이 밑으로 내려가면 긁어치기 못하는 거고 일단 옆 호가 싸울 수 있게끔 데리고 다니는 게 동탁이에요. 그게 왼손이에요. 그래서 왼손이 좀 야 동탁아 우리가 멀리 가서 원정에서 전쟁, 전투를 치고 가야겠구나. 그러면 가시죠. 그러면 딱 갔어요. 그러면 동탁이 쫙 지금 저는 그냥 친 것 같지만 이 가운데서 칠 때는 옆 호가 쳤다는 거예요. 지금은 스윙을 좀 크게 했거든요. 이해 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사실은 이 MP518 아이언도 로프트가 서 있어요. 다른 일반 클럽보다 1도 정도 서 있어서 이 채도 진짜 거리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반적인 플레이를 할 때에는 이 518 아이언하고 FF247을 병행하는데 FF247은 정말 거리를 안 나가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아이언인데 실제로 이병욱 프로가 프로로서 어떤 아이언을 선택할래? 그러면 저는 MP518로 실전 전투해 나갑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리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FF247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실제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보편성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 MP518 아이언을 쓴다. 다시 한번 깨알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드블로우 여포존을 이해하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아이언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레슨을 드렸으니까요. 좀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좀 더 보완 됐으면 좋겠다는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요.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공유해주시고요. 광고는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PGA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